네 이번 시간에는 45페이지 가을이라는데 앞에 44페이지 반 세아를 어느정도 연습하셔도 이 노래를 지금 연주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대충 저렇게 치는 거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세아가 익숙해지시면 그때 가을을 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해놓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45페이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버거운 곡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